안녕하세요 묘길상 입니다 어 두번은 다루기를 싫었어요 이 주제 같은 경우는 그냥 심플하게 제 생각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는데 일단은 보시고 언짢으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모든 일에 관련되서 피해자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 광고에 의해서 언짢으셨던 많은 분들 거기다가 제 생각에 관해서도 더 언짢으셨던 분들이 발생된 것 같아서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간편하게 영상만 내릴까 생각도 했었는데 음 그러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또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생각한 포인트가 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한국 자막이 있는 것도 제가 봤죠 그리고 제가 제목에 뭐 호주에서 바라본 관점 뭐 저는 호주 사람도 아닌데도 그렇게 굳이 제목을 넣어 봤던 건 이제 한일 관계에 있어서 어 우린 항상 사과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쪽에서 사과를 해야 이 일이 마무리 된다고 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되고 있나요 사과를 하지 않죠 이제 그들만의 논리로 반박을 하고 있어요 이제 저희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되는 이제 억지를 피우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들에게서 사과를 받아 낼까 제일 중요한 건 한일 양국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이제 공감이 돼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위안부 문제는 많은 나라 많은 다른 사람들이 진실을 접하면 당연히 일본이 잘못됐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슈입니다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근데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 이제 제기를 했던 건 과연 이 영상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한글 자막까지 이제 열심히 설명을 해 줬다고 이제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러면 일단은 지금 98세 이분과 13세 이분이 있어요 그러면 해석을 할 때 정확하게 85년 전 일을 난 기억하지 못해 라고 했어서도 이게 문제가 되었을까 라는 점이었어요 그리고 한가지 더 숫자에 관해서 85년 전도 이제 일진강점기 였기 때문에 숫자를 빼고 그냥 받는 느낌 그대로 그렇게 오래된 일을 어떻게 기억해 라고 한 순간 이 자막 역시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이 나이차 자체가 전 거기 있어서까지 이제 생각을 해 봤던 겁니다 이 유니콜로라는 회사가 과연 한국인을 상대로 이렇게까지 공을 들여서 하겠냐라는 거예요 제 입장은 그렇다고 유니콜로 옷을 사입고 유니콜로 매출에 도움이 되자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불매를 해야죠 일본 제품은 사지도 않아야 돼요 그래서 내수 진작을 시켜야 된다는 건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해외에 살다 보면 한국 상황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외에 사는 사람들도 한국의 위상에 따라서 삶의 어떤 여러 형태로 도움을 많이 받아요 한국이 잘 돼야지만 제 삶도 이제 안정적이 되고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유니콜로 불매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는 여기 뭐 거주하시는 많은 이제 한국 분들 같은 경우도 웬만하면 유니콜로 사지 않아요 뭐 그분들께 제가 가 가지고 사지 마세요 사지 마세요 이 정도는 하지 않지만 그냥 이제 지나가는 말로 뭐 이런 불매는 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정도로 공감되는 현상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빌미를 준다 라는 표현을 썼냐면 이게 이슈어가 됐을 때 우리가 아닌 삼자의 눈에서 봤을 때 자막에 대한 설명을 또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는 갈라질 수 있다라는 거에요 의견이 첫 번째 의견은 우리랑 동조해 주는 의견 두 번째 의견은 그냥 단순한 실수 아니야 그렇게 의도까지 했을까 저는 이 부분을 다루고 싶었어요 그리고 유니콜로가 저는 사과 안 할 줄 알았습니다 결국에는 그냥 내렸죠 근데 이것도 정말 유니콜로가 일본을 넘어선 뭐 큰 회사라면 사과를 했었어야죠 보시는 분에게 불편을 끼쳐서 죄송합니다 사과를 한 후에 그럴 의도는 없었습니다 라는 설명 후에 이거는 문제가 되니 내리겠습니다 이런 거 없이 그냥 내렸어요 제가 짓고 싶은 포인트는 그런 유니콜로를 싫어하자라는 거에요 이 영상이 의도가 있었다 없었다로 나뉘는 거 자체가 저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비칠 때 앞으로 우리가 일본을 이겨나가는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단순히 그 생각을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도가 있었다라고 믿으시는 분들은 의도가 있으니 유니콜로를 싫어하시는 거에 있어서는 전 찬성을 해요 근데 저는 유니콜로를 싫어하지만 이게 우리 옛날 일제강점기의 의도를 넣은 영상이다 라고는 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유니콜로는 그냥 싫어요 왜? 일본 제품이니까요 일본 경제에 도움이 되니까요 경제 제재를 일으킨 당사국 나라의 기업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무리를 일으켰다면 지금 뭐 제가 이슈가 될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조금이라도 기분이 나쁘셨다면 죄송하구요 영어도 잘 못합니다 지금 여기서도 근근히 직장 다니면서 그냥 살고 있는 정도니까 뭐 영어 자랑하고 자는 것도 아니구요 한국에도 영어 잘하시는 분들 훨씬 더 많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단지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앞으로는 계속해서 유니콜로 불매를 이어 나갈 거구요 뭐 작게는 저 그리고 뭐 주회도 공고를 쭉 해 나갈 예정이구요 또한 기회가 닿는다면 경제 제재 부당함이나 예전 일제강점기에 우리가 피해당한 상황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 알리고 그들에게 동조를 얻는게 그나마 제가 현실에서 제 역할이라고 봅니다 이상 묘길상이었습니다